안녕하세요. 책읽는밤 윤수영입니다. 섬. 정현종.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. 그 섬에 가고 싶다. 비퍼서라이즈의 대사. 사랑이 존재한다면 너나 내 안은 아닐 거야. 우리 사이일 거야. 그 사이에 섬이 있는 거죠. 고독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만 충실한 그런 삶을 영유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섬을 짓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섬에 가닿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걸 또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. 마음이 콩합니다.